네, 한국 뮤지컬의 전설이란 이름을 부르죠. 안무상의 주인공은 바로 석영구 씨입니다. 석영구 씨는 지금까지 올댓 재즈, 삼총사, 회임 등 수많은 작품들의 안무를 통해 뮤지컬 부대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요. 특히 낙하질을 통해 화려하고 이색적인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믿고 저를 안무를 맡겨주신 악어 컴퍼니 조잉도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든든한 파트너 이진아 연출한테도 감사드릴게요. 제가 올해로 뮤지컬 안무한지 벌써 27년이 됐네요. 어느 연출수님께서 저 춤추고 안무하시는 걸 보시더니 한 10년은 더 해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한 30년 더 할 겁니다. 저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때 나이가 아마 80인데 그때 은퇴할게요. 감사합니다.